네 안녕하세요 효진입니다. 너를 사랑하는 일 부른 사람이 누굴까요? 네 바로 저입니다. 오늘 이제 너를 사랑하는 일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왔습니다. 저도 이제 처음 노래를 불러서 이렇게 뮤직비디오 찍어보는 건 처음인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 또 설레고 정말 긴장이 되네요. 그래서 오늘 멋진 뮤직비디오가 나올 수 있도록 저도 노력 많이 할 테니까요. 지켜봐 주세요. 조화 keep going du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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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방을 짝사랑하는 내용이에요. 그치만 그 마음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그런 약간 아쉬운, 슬픈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이걸 녹음할 때도 뭔가 밝지만 마냥 밝은 게 아니라 난 애써 웃고 있다. 약간 이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해서 녹음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중간중간에 아마 조금 약간 처설하다고 해야 될까요? 조금 슬픈 느낌의 파트도 있고 또 이제 밝은데 마냥 밝지만 않은 그런 파트도 있어서 들으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사랑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나밖에 없다는 말 나밖에 없다는 말 그 말 다른 사람 아닌 이젠 내가 들을 순 없을까 너의 옆에 난 항상 내가 늘 서 있는데 아, 립싱크하면서 그래야 되나? 아, 그 생각하고 그런가요? 아, 연기를... 연기할 때 일단 기다려. 아멘 그리고Daddy 그리고 또프는 글을 만들어났나 보이네. 바보같고 또 미련하게 보이는 걸 알아. 이거 어렵다, 뮤직비디오. 아니, 잘 나왔어. 그래요? 갈까요? 빵인 줄 알았는데 아직. 밖엔 추워요. 종이 하나만 가지고 와.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날려보세요, 날려주세요. 날까요? 이거 아프다. 사실 이게 뭔가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. 뮤직비디오에서 감정을 표현하려면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정말 제가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게 모두가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연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잘했습니다. 저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, 퓨즈들. 우리 퓨즈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우리 다음 여름에 만나요. 감사합니다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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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